잠깐 어디 갔다 올까요? 제가 어리긴 한데 약간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를 어릴 때부터 잘 못 받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근데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 나이로는 마흔이에요. 만으로는 서른여덟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과 일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제 나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오송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하듯이 온 롤마스 정동필입니다. 저는 와서 단장님 계신 거 보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도 부담 가지는 다이브는 아닌데 단장님을 보니까 왜 좋았냐면 제가 이제 애터미라는 사업을 알아보는 게 첫 세미나였을 거잖아요. 그때 단장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환영사를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우리 이용균 단장님께서 정직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영거포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또한도 이제 나이는 어리긴 했었는데 제가 서른에 시작해서 지금 마흔이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들을 때 이제 뭐 사회생활을 조금 했을 뿐이지 다단계에 발을 담궈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 첫 사회생활이 영업이에요. 영업을 한 6년 정도를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환견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다단계하는 아주머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많이 붙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막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그냥 듣는 척하고 얼른 보내고 막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참석했던 세미나에서 우리 이용균 단장님도 정직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회장님도 돈 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도구를 만들어놨으니 한번 용기가 닿거든 노력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그때 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오늘 조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게요. 저는 뭘 가르쳐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뭘 가르쳐드리러 온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또 즐겁게 하고 있으니 이제 저보다 또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워낙 좋은 길을 잘 오셨을 거니까 그냥 같이 가는 길에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힘 조금 얻으셔가지고 하시면 저는 오늘 온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줌 미팅을 한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진짜 한 분 앉혀놓고서라도 눈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또래랑 안 어울린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애터미 시작하자마자 친구들 끊었어요. 애터미 시작하자마자 친구들 끊었고 후배들 간의 관계 없고 또래들 간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애터미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저희 본부장님들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건너오게 해주신 분들은 우리 60대 70대 어머님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세미나 참석하고 비전 봐서 시작하신 거죠? 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6년 동안 영업을 했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청주에서 저 웅진코에이 하시죠? 이거 센터 강의니까 뭐 W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웅진코에이를 했었고요. 조금 벌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디 가서 말을 잘한다고 영업을 특별히 잘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기존에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일들은 사실은 경험이 없어도 하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웅진코에이를 처음 시작할 때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문에는 막 노란 딱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아 당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금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도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됐으니 조금 이거라도 눈앞에 보이는 거라도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래놓고 필요한 비용을 조금 메꾸고 나와서 이제 웅진코에이를 찾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웃겼던 게 저는 삶의 태도가 지금도 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누가 권유하는 곳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아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자격증도 없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 주변에 좋은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일을 할까 하고 교차를 펴어요. 폈더니 거기에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성별 무관 판매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만 뛰면 고소득 보자? 열심히 뛰면 당연히 고소득인데 막 일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봤는데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당장 밀려있는 거 조금 해결하고 나니까 수중에 있는 돈은 뭐 몇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 어디를 좀 거리가 있거나 차를 타고 오가는 곳은 갈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제 집이 있는 동네에 웅진코에 영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는지 전화를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영업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 달에 폐쇄를 할 예정이셨대요. 진짜 웃긴 일이에요. 폐쇄를 신청서를 쓰고 계셨던 분인데 제가 와가지고 그래도 계약을 오더라고 하죠. 제가 무슨 오더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1인 가구가 막 늘어날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일하러 원룸살이 하는 사람인데 뭐 연숙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저기 렌탈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일하고 싶어서 왔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미나를 사람을 초청해서 간다거나 일을 딱 해보겠다고 누가 왔는데 반팔티에 후드티에 모자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할 것 같은 사람으로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전에 학교 가기 전에 뭐 집이 힘들다 보니까 알바는 많이 했어도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그러고 갔으니 제가 일할 사람이라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시덥지 않게 보시더니 좀 가상하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체구가 작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흔이지만 그때는 스물다섯 넷쯤 됐잖아요. 그때 이렇게 후드티 펴놓고 하면 되게 진짜 꼬맹이 같아요. 안 그래도 키도 작아가지고 귀엽게 보신 모양이야. 그러더니 여기 테이블 앉아있던 곳에서 여기 문을 여시더니 여기 조그만한 골방이 하나가 있어요. 전단지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웅진코웨이의 주력 판매 기법이 문고리에 전단지 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인터넷 판매로 이것저것 정수기 모아놓고 뭐 사은품 주고 한임금 제공하고 이러면서 막 그 그렇죠? 인터넷으로 다 계약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었던 전문 판매 지국이 지금은 없어진 상태. 지금은 뭐가 하고 있느냐 하면 집에서 필터 갈아주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판매까지 같이 그게 다 이제 판매 인프라가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제가 했던 거는 전문 판매였어요.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요. 학교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이만한 망치 가방을 가져와서 전단지를 꽉 채웠어요. 그랬더니 한 5천 장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 날부터 오후 3시부터 그냥 주변에 원룸이고 뭐 투베이스고 아파트고 안 가리고 문고를 계속 붙였어요. 그렇게 3개월 지나니까 한 달에 4,500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붙이면 사람들이 퇴근하다 보고 출근하다 보고 하면서 모두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6년째가 됐을 때 돈은 못 벌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살 깎아 먹고 싶어서 제살 깎아 먹는 사람 없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번화하지 않은 곳도 보통 정수기 연수기 그런 렌탈하는 곳에 집중 마케팅 대상이 신지구에 청주에서도 신지구가 몇 군데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고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수나무 같은 식당이 오픈을 한다. 그럼 벌써 인테리어 하고 있으면요. 저희는 어떻게든 찾아가요. 기가 막히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가면 2인명, 30명이 거기다 전단지를 놓고 가요. 그럼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회사에서 정해준 렌탈료는 똑같아요. 애토미 제품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비자 가격은 똑같죠. 그런데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품을. 배팅을 드럽게 쳐가지고. 그렇죠? 수당을 조삼모사처럼 직급 가가지고 배팅해가지고 직급 수당 많이 넣으면 많이 번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몇 개월은 짜부라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놓으면 어쨌든 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3개월치 렌탈료 지원해드릴게요. 이러면 누가 와가지고요. 나는 6개월치 해줄게. 또 누가 와가지고요. 난 6개월치에 등록비 10만 원 해줄게. 이러면 진짜 어떤 일이 많았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와요. 접수신청을 딱 해놨어. 그럼 다시 전화가 와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계약서를 쓰고 오면 또 누가 들어와서 계약서 어떻게 썼냐 물어보고 이게 뭐예요. 마치 개보도 유인행이 하듯이. 그래서 그게 워낙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저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을 6년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빚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빚을 접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 가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 나름.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사실은 그 벽을 넘어서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 또한 누구를 했고. 그리고 사람이 희한한 게 돈을 200을 벌 땐 200에 맞춰 살잖아요. 근데 400을 벌면 200을 살던 사람이 차액의 200이 저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 400에 맞춰 살고 희한하게도 그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거 제가 실제로 정수결입할 때 한 2년 정도는 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가 빚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어느새 지점장이 돼 있었고 점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게 정직원들이 바라보는 점의 실적. 그 실적을 매달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참 폼이 좋을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폼이 좋은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저는 무지하게 잘 팔았고 한 달에 혼자서 60대 팔고 70대 팔고 그랬어요. 뭐 표현이 판다는 거지 이제 렌탈 계약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달 30대씩 1년이면 그죠? 360대잖아요. 최근에 한 1년치의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렌탈료를 내면 그중에 조금의 퍼센테이지가 매달 또 들어와요.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리점 사장님한테 예전에 휴대폰 다단계가 써몸 활용했던 요금의 작은 몇 프로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거 RDS 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짭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뒤로 갈수록 회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60대는 안 계시잖아요. 딱 보니까 다 50대까지가 다 멈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 그런데 한 60대, 70대 분들 머릿속에요. 웅진이라고 하면 정숙이 하면 청원아 웅진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한테 정숙이 하면은요. 인터넷 좀 찾아보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이거 괜찮다고 덜렁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웅진을 부족한 능력이지만 사실은 시간으로 메꿔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가벼운 사람이었고 저는 그때도 저 혼자만 총각이었거든. 저 혼자만 총각이었어. 다 가정생활을 하고 애들 학비 들어가야 되고 집에 제때 안 들어가면 전화하고 이런 그런 분들이랑 일했고 저는 새벽에 아무 때나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운동 삼아서 새벽에 1시부터 3시까지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동네에 원룸단지 가서 전단지 붙이는 게 제 취미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붙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뛰어버리거든. 새벽에 붙이면 아무도 안 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할 때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재밌게 했었는데 어떤 일이든 식상해지면 오잖아요. 그렇죠? 식상해지면 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희망이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권태기가 바로 와버리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배우자가 계속 멋있어지고 계속 이뻐질 것 같으면 사람이 권태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권태기가 절대 없을 거예요. 내 남편이 배도 안 나오고 계속 복근을 가지고 있고 계속 잘생기고 피부가 판판해. 그럼 권태기가 올까요? 보는 것만 더 행복하실걸요? 그런데 매번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면 내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웅진을 하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해서 매달을 다시 살아야 되고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관리자의 자리에 섣버리니까 어때요? 나 혼자서 소비자하고 추측할 때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들을 거느린 소비자를 몰고 다니는 이제 직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때부터는 몸은 안 뛰는 것 같은데 경영자의 역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경영자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어려서 인생의 경험도 없었고 열심히 뛸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남들은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자리도 있고 돈도 번다고 하는데 나는 빚은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새 제 입장에서는요 약간의 허세가 차있더라고요. 대실은 없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뒤를 봐서는 별거 없는데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좀 막 허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밥은 내가 사고 무조건 술은 내가 사고 막 이런 스타일 좀 번다고 그런데 막 가득빛 늘어가고 그러다가 생활비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고 병원비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으면 또 그거는 왜 영업하다 보면 이런 병이 있어요. 아예 지금 돈 많이 나가더라도 다음 달에 열심히 뛰면 되지. 이 묘한 중독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막 가장 열심히 뛸 때 그게 분명히 100% 승도 높은 나의 노력은 아니었는데 엄청 잘 될 때 있어요. 수당이 많이 들어올 때 거기에 취해서 하러 이거 마치 도박 같아요. 왜 도박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내 이뤄도 한 번 크게 탔던 기억 때문에 한 번 크게 탔던 기억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요. 다른 분들은 못 빠져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지점장 하셨던 분들 오래 일하셨던 분들 거기에 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 익숙해지시고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업조직 자체가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고민에 엄청 빠졌어요. 저는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집안은 이미 제가 중학교 때쯤 초등학교 때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친정 식구들을 진짜 민망하고 미안하고 한스러워서 못 보고 지낸 세월이 이미 20년이 넘으신 상태였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한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꼭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빛도 늘어가는데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표현은 안 해요. 아들한테 짐 댈까 봐. 그런데 어머니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마음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늘 그때 당시에 얘기해. 내가 잘 살았으면 잘 가르쳐가지고 어려운 일 안 하게 했을 건데 그럼 또 저는 화내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망해서 내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하는 거지.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짜증 많이 냈어요. 왜 저기 이제 집에 뭐 아들이 됐건 남편분이 됐건 밖에서 막 일을 하고 왔는데 물어보면 짜증내는 경우 있죠. 왜 짜증을 낼까요?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걸 대답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때 당시에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면은 아유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괜히 짓누르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빚은 늘어가고 내가 이 일 계속하면 안 된다.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빚을 많이 줬다는 건 눈치를 못 채우고 계셨어. 제가 또 특징이요.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애터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다른 데 이게 알려지거나 넘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제가 아들인데도 모르고 계셨어. 그냥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이럴 거 계셨겠지. 근데 저희 친누나는 조금 알았었나 봐. 친누나가. 그래서 저한테 누나 말로는 6개월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몇 번 얘기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잖아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빚은 빚대로 있고 영업도 사업이거든요. 다 개인이 운영해 가야 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도 사업하다가 크게 망하셨는데 나는 사업할 유전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영업이 개인 사업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하도 기계적으로 무슨 직장생활 하듯이 뛰다 보니까 그냥 뭐 한 달에 몇 권 해가지고 뭐 2,300만 원 받아가고 몇 권 해서 2,300만 원 받아가고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큰 일을 벌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이게 100% 자기 자영업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아 뭘 해야 되지? 막 머리는 아프고 숨만 쉬어도 이자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때였고 골치가 아프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누나가 집에 이렇게 종종 오면서 그때 들렸어요. 애터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시했어요. 근데 몇 번째 얘기했을 때 어차피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으니 그 전에 일을 또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 가다가 갑자기 오케이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더럽게 센 놈이에요. 그냥 아 시간 내서 한번 갈까 그랬더니 누나가 너 요즘 돈 없지?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랬더니 용돈 줄게 와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때 천 원짜리 한 장도 없었어요. 너무 비참했어.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진 이유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아예 나가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같은 일을 할 때 아예 없을 때는 만들어 가려고 뛰잖아요. 그런데 계속 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 그거 집에 좀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누나에게 듣고 샘날 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아마 가는 타이밍을 놓쳤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끌던 차가 할부였는데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저기 압류당했거든. 차를 떠갔어. 근데 저는 또 어딜 갈 때요. 제 차로 가는 걸 좋아하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영업 시작할 때도 딱 두 달 열심히 뛰어서 버려가지고 차를 바로 중고매장 가서 사가지고 움직였어. 그러니까 기동력이잖아요. 이게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영업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팀으로 연합으로 움직이는 일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딱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갔어요. 갔는데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죠. 어쨌든 가볼까 그러니까 가볼까 말까가 고민이었던 거죠. 애터미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다 용돈을 준다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저기서 저희 스폰서님이 김사학 단장님이거든요. 저기 한 깍두기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되게 험악하게 생기셨잖아요. 우리 단장님은 되게 좀 이렇게 샤방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 생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김 단장님은 느낌이 좀 깍두기 같은 지금은 되게 고급스러워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거 녹화돼서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아마 웃고 마실 거예요. 진짜 깍두기 같았어. 그리고 제가 좀 여리여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기서 꽉 있는데 그래 생각했던 다단계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딱 생각해서 났는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때도 아무 의미 없이 갔기 때문에 아주 프리하게 갔어요. 청바지에 하얀 남방에 이렇게 접어올리고 모자 쓰고 프리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쪼만한데 나이가 몇 살인지도 가늠이 안 되고 뭐 20대 총가 뭐 이렇게 가는 걸 하셨겠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너무 좋았어. 왜 남자분들 세미나 갔을 때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져줘 민망해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제가 딱 그런 거예요.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저희 누나가 그때 아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부업이나 협력자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이었었나 봐요. 저를 딱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누나보다 작고 뭘 하게 안 생겼거든. 태도를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무슨 태도를 갖춰요. 그렇죠? 기본 에티켓만 갖추고 있었지.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걸래 편하게 있다가 표를 받았는데 맨 앞자리더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일수가 좀 부족해서 졸업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잘 앉아서 듣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딱 센스가 있죠. 맨 앞에 있으면 어디 못 간다. 아 너무 싫고 짜증났어요. 누나한테 나 여기 다른데 나 그냥 뒤에 서서 들을게. 그런 남자분들 많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누나가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너 하나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표를 받았는데 해가지고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어. 진짜로. 그때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도 있긴 했지만 워낙 10년 전이잖아요. 이제 직급자분들의 자녀분들은 눈에 좀 보였는데 알아보러 오는 제 또래는 없었거든. 누군가의 뭐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오는 또래들이 없었거든. 내가 있을 곳이 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앉았어요. 언제 끝나나 누나한테 일정표를 물어봤더니 아 오래 안 걸려 오래 안 걸려 이 얘기만 하더라고. 그게 사람을 더 죽이는 일이니까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오프닝이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를 저는 생전 첨가 봤어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있는 사무실에 오가다가 앉혀가지고 저한테 동그라미를 그렸을 뿐인 제가 세미나를 참석해 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 다단계는 이런 문화구나 하고서 아무 관심 없이 쓱쓱쓱쓱 지나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 세미나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니까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 근데 마치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냥 되게는 만들어놨는데 알아 먹고 못 알아 먹고 그런 네 문제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누가 도전하는 거 되게 흔쾌히 잘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쌤이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그 말에 꽂혔어요. 진짜 세미나가 중요한 게요. 제 파트너 중에서는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소비자들을 연결받아가지고 초기의 시간을 잘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요. 원데이 세미나를 초청해서 저희는 일찍 가잖아요. 그죠. 세미나 일찍 갔어. 근데 그분이 계속 투덜거리는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미나가 12시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12시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9시 반인가 10시인가를 데리고 갔더니 엄청 꾸덜대더라고. 근데 그 꾸덜대는 게 세미나장 2층에 그때 콜마비엔에치 제가 초창기 세미나를 했는데 콜마비엔에치였으니까 딱 올라갔는데 쓰레기통이 한 11시 됐더니 꽉 찬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그걸 보고 놀랬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걸래. 어? 12시 교육 시작했는데 11시도 안 됐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냐고. 이게 농담 같잖아요. 진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고 자기가 비전을 볼지 몰라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사업 설명 열심히 못 들으실게 잘해놓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거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둬야지만 이분이 어디선가 영향물을 받고 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회장님의 그 대목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무표정하게 집에 갔어요. 왜 무표정하게 갔을까요? 자꾸 물어보죠. 어땠어? 어땠어? 몰라.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 있고 제가 눈에 총기가 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단계한 아줌마들이. 그냥 주로 판매사를 보냈을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사실 그때 이미 판매사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굉장히 조돌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비전이 딱 느껴지니까 바로 그냥 저희 그 위에 스폰서님 그 국장 갈 때 팀장을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배팅해서 간 거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갔어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다 팔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애터미 마케팅을 알고 나서 우리 누나가 참 불쌍해 보이면서도 참 그걸 다 팔아내는 게 대단하다. 라고 나중에 마케팅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놨더니 내가 그중에 한 코드 한 거네. 누나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데 너가 판매사라는 걸 가져와야 돼. 그게 뭔데? 영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게 뭔데? 그래가지고 화장품 25세트 팔면 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에 다 팔았어. 저도. 뭐냐면 우리 누나가 하는 건데 화장품 좋대. 하나 사줘. 저는 스타일이요. 20만 원 보내봐봐. 왜? 아예 보내봐봐. 그리고 화장품 하나 보내주고요. 나머지 잔 돈은 만나면 줄게.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건 극히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시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갔어. 그리고 판매사를 갔는데 판매사가 뭔지 모르고 갔죠. 그냥 팔으라고 해서 갔어.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사업하면서 주고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애터미를 알고 나서는. 근데 저희 누나는 저돌적인 사람. 그렇게 간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딱 비전을 봤는데 묵묵부답으로 와서 달려들까봐. 그러나 집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그때 생각이 많았냐면은 제가 10만 원 보고 갔잖아요. 10만 원을 까먹고 왔어요. 10만 원? 응. 그리고 다음 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누나도 왠지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물어보다가 제가 누나 왜 그 10만 원 나 안 줬어? 언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 뒤로 제가 리더스 클럽이 가고 나서 리더스 클럽 가고 나서 누나 아니 아니요. 하시다보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대단한 거 절대 아니에요. 가고 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누나가 나 그때 보내줬어 우기더라고 근데 저희 누나는 저기 애기 키우는 엄마잖아요. 내 속으로 아유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물어봤더니 진짜 줬다고 하더라고 왜 안 받은다고 봤더니 그때 제가 신불자고 차도 압류당할 상태라 통장이 전부 쌍압류가 된 상태였어요. 제가 뺄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추억으로 그때 압류당했던 통장 아예 쓸 필요가 없는 통장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두 개인가 아직도 묶여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불자를 벗어나도 법적 조치를 해야지만 풀리는 거거든요. 우선 뭐 이렇게 뭘 제출을 해야지만 근데 뭐 그거 묶여있다고 내가 쓰는 통장도 아니고 추억으로 그냥 내비둔 통장이 있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잡아줘서 내가 나중에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집은 이미 어렸을 때보다 가난하고 망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꿈꾸는 최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던 성공이 아니더라도 이미 마이너스인 사람이 올라가려면 성공만큼의 도구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과연 내가 애터미 말고 따른 일을 해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더 강했어요. 그때 숨어 쉬어도 이자가 엄청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또 출근을 해야 돼. 나가서 또 한 달에 몇백이라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현실이 깎아바면 잊혀질만 더 하잖아요. 아예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에서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찾아 듣기. 그러다가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랑 오토팜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비전은 봤는데 그 비전을 굉장히 경고하고 믿음있게 만들어주는 게 회장님 강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반복적으로. 이 마케팅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요. 다른 거는 첫 세미나 때부터 제가 알아먹은 게 있어요. 무한 단계를 알아먹어버렸어요. 제가 했던 일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여유있게 사시는 나이대가 되신 분들을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드럽게 한가해 보이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드럽게 한가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가족들한테 대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늘 날이 서 있었고 예민하고 하지만 일이기 때문에 그 예민함을 내 스스로가 꾹 참은 상태에서 남에게는 친절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진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이 누가 슬쩍 긁으면 이거 돈 뜯어내려고 아둥바둥하지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누가 슬쩍 긁고 가도 이 사람 돈 없어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영업하면서 보면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도 개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남들에 비해서. 그럼 뭐냐면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이 있으셨더라고요. 돈이 돈을 만드는 과정이. 그런 걸 계속 영업할 때 보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 생각이 있었어요. 성공한다는 게 열심히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또 가족들과 화목한 집들이 어떤가. 화목한 집들 대부분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많은 집은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이제 나쁘게 바라봐서 그런 거지 확률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가족들의 범죄율이 돈이 없는 집안의 범죄를보다 현재 떨어져요. 가족들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일로 와가지고 관심이 많았어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왠지 애터미라는 건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 단계를 알아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요. 제가 제 능력으로 열심히 뛰어서 애터미에서 돈 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냐면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해봤더니 내가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마케팅을 들으니까 회장님이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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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온팽이 나오면 이 온팽이의 모든 것들이 반팽이들한테 가고 그 반팽이가 나중에 슈퍼 온팽이들한테 숫자 뭐 수당체계 다 상관없다. 내가 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매출까지도 100% 연구적으로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딱 써버렸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첫 세미나 가고 나서 6개월 후에 중간에 막 현실에 고민하고 막 일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때 입을 뗐어요. 엄마 나 사실은 비심물 엄마가 멘붕이 오셨죠. 저희 어머니는 그 지병이 있으신데 당뇨예요. 요즘 같으면 초기 당뇨를 잡고 주사까지 안 맞는 때로 이렇게 잘 전환을 하겠지만 그때요. 어머니가 시집살이도 하시고 할 때 저를 낳으셔가지고 산후조리도 잘 못하시고 또 성격이 성격이 이렇게 약간 소심하신 편이시요. 내성적이신 편이죠. 스트레스 잘 못 푸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 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당뇨 오셨는데 지금은 식사 때마다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제가 그 모습을 지금 40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늘 어떤 일을 해도 그 부담감이 있겠죠. 우리 어머니가 몸이 남들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칠순 정도 되시면 당뇨 환자들은 관리를 잘해도 남들의 장기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나중에 혈액 투석을 하실지 병원에 얼마나 계실지 이런 상상들이 늘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막 무겁잖아요. 그런 어머니한테 나 빚이 있고 막 이렇게 사정 설명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이 빚을 갖고 어머니 모시고 나중에 훌륭하게 살려면 나 애터미를 해야 돼.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누나가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동필이가 애터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머니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서른이잖아요.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누나가 저한테 다단계를 알리려고 그러면 애터미를 모르는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너도 하지 말고 얘도 시키지 마. 무조건 맞겠죠. 그렇게 몇 개월을 툭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애터미를 만나버렸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나 일반 영업은 절대 안 해.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런데 그렇다라고 일반적인 지금 그 나이 때 배운 것도 없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 다른 영업소에서 스카웃이 많이 왔어요. 아이 그 경쟁력 이러고 하는 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뭐 자동차 딜러를 하자. 이런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스카웃도 많이 왔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짱깐은 밑에서 시작하지만 영업을 한 경력이기 때문에 자리를 또 빨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저 보험으로 바로 그냥 스카웃봐도 넘어갈 것 되게 불안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파면은 거기서 끝장을 보고 싶지 그렇게 막 돈 더 준다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직하니 하고 있다가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애터밀한다고 딱 말하니까 어머니가 안 되는 거 알았잖아. 너 내 아들이지만 너 내 아들이지만 말도 잘하고 잘 났어. 근데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때부터 어머니의 그 얘기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는 미안하죠. 왜냐하면 처음 영업 시작할 때는 어머니가 반대했었어. 근데 그때는 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다. 내가 앞으로 뭘 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 만드는 경험이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리를 더 못 잡는 다단계를 시작했대. 그리고 더 환장하는 거는요 저희가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힘든 시기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영세민 아파트 10평짜리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터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 애터미를 하는 걸 오래 봤겠죠. 저는 회사가 애터미나 회사가 시작된 지 거의 7년 차 그때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기부터 하신 분들이 있겠죠. 본인들은 사업을 했다고 말을 안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봐서는 애터미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애터미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 뭐 잘 됐으면 거기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편견들을 알지 못하고 바라오는 편견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 내가 그런 거 못 가릴 정도로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신중히 고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가슴에 목을 박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결단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 나 이대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잖아. 나 엄마 버려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잔병치레가 좀 있더라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벌써 그 나이 현실감이 굉장히 차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벗어나는 병이 들었을 때요. 제 인생도 망가지고 어머니 인생도 망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눈문만 흘리다 어머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과정을 한 번 겪었었어. 저희 집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게 너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제 눈빛을 보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릴 수 없다 싶었나봐. 그날 저녁에 가간도 아니었어요. 새벽까지. 저를 붙들고요. 저도 한숨 쉬고 어머니도 한숨 쉬고 나누고 해야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지금 저쪽 아는 어떤 아저씨가 너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답답하고 나 이거라도 해서 꼭 성공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믿음이 섰는데 이 마케팅을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다. 설명하려고 해도 안 들으시고 어떻게 귀에 들리시겠어요. 저희 집 망하고 나서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은 두 남매를 어떻게든 학교라도 졸업을 시키려고 저희가 남들한테 안 좋게 망했어요. 아버지가 했고 자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마냥 희망에 차셔서 큰 돈을 끌어다 쓰시고 망하시는 바람에 주변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 훌쩍 떠나시고 저랑 누나랑 어머니랑 소위 말해서 흔히 야반도주 같은 거 있죠. 짐 챙겨가지고 간단한 살림살이만 챙겨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청주로 와가지고 12만 원짜리 사글새에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선택이 없잖아요. 돈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용역사무실을 가요. 아주머님들 식당 일하는 거 파출 내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7만 원 받으면 소개비 7천 원 5천 원 떼주고 그거 하루 일당 벌어와서 저희 도시락 사주시고 그렇게 매일을 죽지 못해 사셨어. 근데 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4단계를 하겠대. 새벽 2시쯤인가 어머니가 스트레스에서 저혈당이 왔어요.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시적인 침해 증상이 와요. 일시적인. 굉장히 짜증나고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는 뭐예요? 아들이 힘든 거 아들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막 그 고민을 하고 막 아들이 걱정이 되면서 저혈당이 오셨어요.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설탕물 한 잔 타가지고 먹여드리고 조금 식은땀 나면서 정신이 드셨어. 다시 얘기했어요. 봐.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 어떡할 건데. 난 엄마 모셔야 돼.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돼. 솔직히 엄마 그때 했던 심각한 얘기를 센터 강의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안 하던 얘기에요. 엄마. 엄마 이러다가 학병증이라도 와서 힘들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 엄마랑 나랑 지금 자살하는 게 맞는 거예요. 희망이 아예 없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지금 버는 돈보다 저는 희망 있는 돈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앞뒤가 그냥 다 막혀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결국 새벽 2시 넘어가지고 너 이렇게 미친 거 보니까 그래 해봐. 해봐.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아서 열심히 할게.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한 방 더 먹였어. 엄마 한 달에 30만 원씩만 줘봐. 아예 한 푼도 없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쵸? 저 그때 신용카드 돌려막다가 다 날라간 입장이었고 제 명의로 통장도 못 쓰는 입장이었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신분증 받고 한 달에 3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1년 반만 줘. 그 뒤로는 안 받을게. 원래 1년만 줘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못 지킬까 봐 한 말 물러선 거야. 머릿속에 1년 안에 오토가 안 되면 때려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진짜로 1년 안에 내가 오토가 안 되면 난 때려쳐야 돼.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1년 만에 오토가 되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애터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영업을 해본 사람인데 경비 깨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큰 경비는요. 괜히 뛰지도 않으면서 나는 밥 사줄 돈 없어서 못 나가. 나는 이게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쁜 옷을 못 사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그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하는 핑계인 거고 저는 최소한 내가 어디서 중고차를 한 대 가져오더라도 어디를 오갈 수 있는 기초 경비 그리고 애터미 수당이 바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일단 매출고를 올리면 수당이 들어오죠. 그렇죠. 열심히 뛰어서 수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의 수당 이 정도 받고 일단은 몇 달은 갈 거고 내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어머니한테 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이 섰어요. 6개월 동안 쟤 뭐하고 있었겠어. 그 생각하고 있었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뭐 제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딱 얘기했더니 알았어.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1년. 1년 2개월 받았어. 1년 2개월. 근데 오토 판매사는 그렇게 웅진 코드 잘라버리고 시작해가지고 저 10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1개월 걸렸어요. 11개월. 제가 왜 생각이 내가 10개월 차에 머물러 있었나 했더니 그때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는 시기랑 뭐가 겹쳐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더라고. 제가 오토, 프루토. 찍는 오토 말고 내가 그냥 이렇게 평소같이 뛰어가지고 이제 프루토가 들어갔는데 11개월이 걸렸는데 만약에 그런 결단의 과정이 없었고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디 듬성 물건 맡길 때도 없었고 그거 저는 좌우 출발점이요. 다 개척이에요. 출발점. 개척으로 만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70대 어머님들. 보세요. 남자분들 개척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여자가 개척을 더 많이 다닐까요? 남자가 개척을 더 많이 다닐까요? 여자가 훨씬 많이 다녀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공주를 막 돌아. 피부에 해달라고 막 돌아. 그럼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저 애터미하는 사람인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써주세요.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받다가 제가 딱 가잖아요. 가입해주고 제품 사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아이고 우리 손주 닮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조카 닮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동생 닮아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많아? 조그만한가 봐. 막 해가지고요. 그냥 정신없이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목표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 아니 그래도 남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고 막 총장이라고 하면은 나도 좀 이렇게 거듭먹거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저희 누나가 알아요. 저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실제로 48시간도 자요. 문을 떴다가 에이 할 것도 없는데 뭐해. 어떻게 눈을 감아요. 내 점에 하면서 그래 본 적은 없지만. 해야 될 게 뚜렷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머니와의 그 갈등을 통해가지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1년 안에 내가 무언가를 성가치를 안 내면 나는 어머니한테도 죄를 짓는 거고 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이건 불필요한 시간이 될 거고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좌우를 개척으로 했더니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지하게 많이 만나다가 그중에 한 물꽃씩 터진 거예요. 그중에 한 물꽃이. 어쨌든 그것 좀 이따 개보도 그리면서 남의 개보도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이없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진짜 어이없는 일들에 의해서 행운을 얻어 맞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때 어머니가 나중에 같이 국장여행 단안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그렇게 말렸던 이유가 그때 상황도 있었지만 너무 미안했대. 부모가 못나서 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미안하셨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거 허락했다가 그래 너 마음 편하게 해보라고 그냥 덤성했다가 얘가 했는데 그 수많은 다당가당 망한 사람들처럼 돼버리면 도대체 부모로서 아들 얼굴을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말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내가 살면서 네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지 하셨다고 해요. 그때 여행가서 저는 엄마 앞에서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저 죽어도 엄마 앞에서 안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안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파트너분들 있으면 내가 성공시켜줘야 될 대상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못하고 돈 없어도 돈 없다는 말 못하고 그렇죠. 피곤해도 피곤한 말 안 하게 되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불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솔직히 제가 좀 하다 말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도 있어. 신불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해낼까? 근데 웃긴 게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돼요. 그때 실제로 제가 카드사 한 4, 5군데인가 계속 전화오고 있었고 은행권도 전화오고 있었고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계속 저는 채무독적으로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아침에 휴대폰을 충전해서 나오면 그때 이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수심만 되는 입장이었어요. 수심만 되는데도 충전해서 나오면 점심때가 되면 배터리가 없어요. 전화를 얼마나 지겹게 하는지 010번으로 했다가 041번으로 했다가 02번으로 했다가 그쪽 사람들도 번호를 돌려가면서 안 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미 그것도 준비했어. 뭐냐면 그 빚을 내가 다른 일을 해서 갚으면서 평생을 고루하게 사느니 이걸로 성공을 해서 이거를 갈아엎으려고 시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미리 알아봤어. 이 빚들을 내가 안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버텨갈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갈 수 있을까? 검색했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에다 치는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해야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판매사를 가셔요. 뭐 500만원을 하던 뭐 400만원을 하던 300만원을 하던 스폰서랑 어떻게 미팅을 하던 뭐 다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가기로 마음 먹고 어떤 사람은 아 어떡하지? 나는 카드도 없고 나는 현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솔직히 해도 소용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음을 가요. 하기로 결정했으니 이걸 하려면 제품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제품은 사람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명단 작성을 하죠. 그럼 명단 작성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제품 전달해야겠다. 교육받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저는 저는 꼼꼼한 사람도 아니고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장기 목표가 있었잖아요. 1년 안에 오토가 돼야 된다. 자 가만 보니 TV를 보니까 나 혼자 팔아내가지고는 꾸준히 250만 250만 이상을 하는 건 나는 못한다. 그럼 이건 뭐냐 누군가와 함께해야 된다. 그렇죠? 보세요. 목표가 잡히니까 중간에 세부 계획들이 내려오죠. 누군가랑 함께해야 된다. 그럼 누군가랑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처럼 애터미를 좋아해야 되겠네? 단순했던 거예요. 많이 만나서 초청하면 끝인 거예요. 저도 세미나 가서 비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요. 세미나 가는 거예요. 으름장은 엄청났어. 저한테 7번 약속 어겼다가 쌍욕 잡수신 이모님들도 많아. 7번이나 약속을 어길 정도면 제가 관리를 오래 했죠. 그렇죠? 그럼 고객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되죠. 아 이모 지금 나랑 약속 몇 번째 오기는 게 나 안 볼게요? 그랬더니 그분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나한테 해모임 파는 사람을 계속 봐야 되겠지 봐야 되겠지.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쌓이고 나니까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30명 초청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조금 날라가더라고요. 저처럼. 그러고 나서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백날 250 수수처 박는 것보다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이 각자가 30만 덜어하고 60만 덜어하고 근데 내 걸 덜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또 본인들은 시작해서 본인들 수당을 챙겨가는 개념이죠. 함께하면 이게 쉽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전해야 어떻게 된다. 그 도전이 보세요. 다단계에서 이상하게 쓰이는 것 같아. 판매사를 계속 찍어 맞추는 거 있죠. 억지로.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매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았어. 저는 오토가 달라고 계속 사람 만나고 초청하고 이분 미팅 해가지고 이모 이번에는 30만 피부 해볼까? 내가 조금 더 와줄게. 사장님 보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60만 피부 해볼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치솔이라도 한 팩 드릴게요. 이렇게 프로모션 걸어가면서 밑에를 경영하러 움직이고 있었거든. 근데 이미 저 외에 그때 그 산하에 같이 시작했던 대그룹에 같이 시작했던 한 7, 8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거 안 하고서 즉각할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중에 프로토가 제일 빨리 돌아온 건 저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판매사를 매일 계획적으로 찍어 맞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줘요. 물론 이건 있죠. 매출을 억지로 찍어 받치면 그 안에 어쨌든 개보도가 있다 보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까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일을 워낙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논추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신불자라는 걸 제 스폰서가 2년 반 후에 알았거든. 제가 말 안 한다 그랬죠. 사업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나 돈 없고 찌질한 사람이에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나 돈 없어. 성공해야 되는데 못하겠어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한테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누나 빼고 저희 누나는 제가 전업으로 달려들었을 때 애기 보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저희 스폰서님인 누나가 제대로 집중을 했어요. 그럼 저는 누나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랑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겠죠. 저를 가장 많이 보고 안내를 가장 많이 해준 스폰서가 제가 신불자라는 걸 2년 반 후에 알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느냐 저희 누나가 얘기해줘서 그랬더니 그동안 그 도전이랑 이런 건 나 어떻게 해온 거야 물어보더라고 뭐 어떻게 해요 피부에는 어디서 나와요 지갑에서 나와요 사람한테 나오지 그렇죠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부탁하고 많이 소개 받으면 포인트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하니까 국장 되더라고요 2년 아 3주 차이 갔구나 3년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게 가능했던 게 칠소득으로 보면 직급 갈 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났어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해도 나를 성공시켜주려고 만나는 사람이란 인지가 들기 때문에 거부감이 안 들 정도로 거부감이 안 들 정도로 근데 제가 남자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곡해서 생각할 법도 안 돼 같이 워낙 오래 만나고 같이 뛰었던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직급 가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급 가는 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돈 안 받게 됐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 너무 좋아하셔 왜냐하면 어차피 혼자 지내시는데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한 건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갈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왜 그랬나요 뭐는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어때 해보니까 힘들지 왜 물어볼까요 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으니까 또 다음날 들어가요 아이고 또 못 먹고 다니면서 그걸 왜 해 또 다음날 들어가면 또 어느 날 엄마가 마음이 좀 좋잖아요 그래 고생했어 하고 또 주무셔요 근데 또 다음날 되잖아 그때 또 갱년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 힘든 걸 왜 해 저는 밖에서 표정을 팔고 기운을 팔고 성공했다는 의지를 팔고 힘을 다 빼고 왔는데 집에서 자꾸 걱정을 하니까 제 마인드가 단단한 편인데도 어때요 잡음이 좀 끼죠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엄마가 짜증나더니 아 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0.1초 정도 스치더라고 어 안되겠다 해가지고 누나한테 전화했어 나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성공하려면 지금 이 환경은 안될 것 같아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누나가 방이 빈대요 그거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2년 있었어 그 집에서 2년간 근데 거기는 봐봐요 가기 싫은 곳이었어 왜냐하면 제가 매영을 더럽게 싫어하거든 매영이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생활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가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 되게 해맑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뭘 빠릿빠릿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럼 서로는 서로 자존심이 센 거라니까 건드리진 않는데 같이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 근데 제가 가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매영도 불편하죠 그런데 차라리 불편한 게 낫지 내 성공을 방해하는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제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쵸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왜 맨날 세미나 가요 계속 배우고 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성공의 기운을 받고 내 성공의 텐션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엄마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친구들 왜 끌었는지 아세요 갔더니 말빨이 다 저만큼은 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 크 이거는 뭐 분석해봤을 때 이렇고 저렇고 아유 욕할 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알았어 나만 할게 그리고 나 성공할 때까지 니들 안 볼 거야 그리고 소주잔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나왔어 왜냐하면 진짜 성공하려고 시작했는데 못하게 방해하는 환경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제 방에 TV 있지 컴퓨터 있지 절단하고 다 팔아버렸어 중고 매장에 염가로 그리고 그때 웅진하면서 제가 취미가 낚시였거든요 낚싯대도 또 남자들 욕심이 있어 막 수백만 원어치를 사들였어 장비까지 그거 몇십만 원에 그냥 다 팔아버렸어 하고 싶을 거잖아 또 그렇죠 시간 나면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누가 물어보면 어 총장님은 맨날 이렇게 보고 강의 들어보면 늘 열정적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니요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 2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파트너들한테는 말 못하는데 남이니까 얘기할게요 2년간 최선을 다했어 뭘 최선을 다했냐 저는 요즘 말하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고 흥미거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걸 죽은 듯이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터미하고 안 한 거 술자리 가는 거 안 했고요 광고 치료 가는 거 안 했고요 게임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낚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친구들 안 만났죠 모임 같은 거 절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재미에 빠져버리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초기에 1년부터 3년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읽었던 책이 그걸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뭐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미 짧게는 3년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5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에 의해서 시스템이 형성이 된대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트워크 같은 거 서적 보다 보면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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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나는 일요일이 죽어도 없다 실제로 미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일요일마다 3년 동안은 계속 센터로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있다 보면 오가다가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그 동네에 사는 저는 이제 센터가 공주고 집이 청주였거든요 그럼 왕복 2시간이에요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럼 있다보면 약속 없어도 오가다가 들어오는 사람 있고 내 파트너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미팅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애텀이 화가 돼야 된다 이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토가 빨리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오토가 왜 중요했다고요 돈이 없는데 그게 돌아줘야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부지런하게 잘 돼요? 매일 꾸준히? 솔직히 이런 생각 해봐요 평생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면 애텀이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사실? 만약에 저게 지금 사실은 제가 단장님 이런 얘기는 죄송해요 실소드로 봐서는 이용균 단장님이 진짜 애텀이 전체에서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실소드로 봐서는 솔직히 직급의 문제가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받는 소득이 중요한 거지 그럼 이용균 단장님이 지금도 안달묵달하면서 소비자 가입 못 시켜서 아쉬워하시고 막 제품 배달 못해서 아쉬워하시고 한다면 이걸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 제가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쳐도요 저는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초기 성공자들이 뛰었던 그 시기에 세발의 피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내가 한 고생은 내가 느끼기에 큰 거지 중요한 건 뭐냐 해야 될 그 키포인트에 안 해놓으면 이게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늘어지는데 근데 영리한 사람은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늘어지더라도 신규가 왔을 때 텐션 있게 딱 쳐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내가 늘어져서 가고 있는 동안에 신규가 오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저는 이제 그전에 영업하면서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늘 이러겠던 게 이거예요 내가 텐션을 잃지 말아야지 눈빛을 잃지 말아야지 지금 온 신규는 나의 텐션과 눈빛을 보고 먹고 자랄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 시간을 막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더스 클럽이에요 직급은 총장이죠 그쵸?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도 보셨죠 이 사업은요 적덩 크던지 간에 소득의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마 저를 어디선가 보신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샤방샤방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존감이 높은 탓도 있고 당당한 탓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애터미하면서 소득이 한 번 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필요한 베팅은 안 하고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실제로 가까운 형제라인들이나 친하신 분들 보면은요 직급 위주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갱년기 기간이 아니어도 갱년기가 와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갱년기스러움이 오면 어때요? 작은 것도 짜증이 나고 수집 잡지 않을 것도 말해야 되고 울코그름을 따지지 않아야 될 것도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소득이 적을 때부터 이렇게 싹 올라온 소득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가시가 돋을 시간이 없었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고 좀 더디더라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성공이 되는 거니까 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러니까 이게 편차가 없는 거야 제 스스로가 그거 제가 한 국장 때쯤 욕을 좀 많이 먹었어 아니 지금 다 심각한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표정이 좋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때 느꼈지 아 이 조직이 무서워 본인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뭘 신경 썼냐면 저는 무한대수의 비전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힘으로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이미지가 어찌 보면 처음에 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통 최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힘이 없고 비전이 떨어져 있는 텐션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면 내 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눈추리를 받으면서도 그 자세를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노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요 소득의 편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꾸준히 잘 다져서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잘 안 떨어지시죠 그쵸? 텐션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듣고 계신데 표정들을 보면 이렇게 다 밝은 게 느껴질 새 그거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남의 계보도 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쵸? 김삭단장님 계시고요 김삭단장님 소실 우측으로 여기에 이제 주선화 잘 아시죠? 주선화 총장님 계시고 주선화 총장님 딱 나오니까 아 하시는구나 이 좌측으로 박은임 총장님 계세요 박은임 총장님 계시고 이 주선화 총장님 우측에 뭐 김지수 총장님 계시고 박은임 총장님 좌측으로가 여기가 좀 일찍 커진 대실적이고 저는 이제 박은임 총장님이 이제 오토 열심히 뛰어서 맞추실 때 박은임 총장님 2년 반찬과 3년 차 때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소실적이죠? 그 저희 누나가 여기 있고 그리고 저희 누나 위에 두 분인가 있었는데 한 분은 뭐 금방 가셨다고 하고 또 여기 한 분 계셨고 지금은 이 두 분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업하고 나서 누나가 한 6개월 있단가 전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까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쵸? 열심히 하는 분 소실적에 나왔어요 그리고 더 다행인 거 이 분은 제가 처음에 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뭐냐면 제가 열심히 뛰는 걸 보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아 재라도 있으니까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우신 게 아니야 제가 그냥 저는 사실은 네트워크를 안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스폰서랑 같이 후원을 가는 게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스폰서와 후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뭐 좀 이거 잘못된 거죠 원래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혼자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래 내가 경험하면 빨리 배우는 거야 그냥 처음 나가자마자 사업 설명을 했어요 세미나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체질이에요 저는 들으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다가 한 번 헛다리 짚어서 실수했지 여기 나와가지고 자 이제 요거를 고대로 저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명단 작성했더니 아 참 저 시간 언제까지 해요? 아이고 많이 오버댔 했죠? 11시 반까지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했더니 명단 작성했는데 50명 나와요 50명 나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입했는데 여기 19명 여기 14명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운을 타고난 게 뭐냐면은 스폰서가 저희 누나잖아요 그렇죠? 누나는 집에서 애기 보는 사람이고 저는 영업을 그나마도 조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나의 활동력이 많을까요? 저의 활동력이 많을까요? 제가 활동력이 많죠 그러니까 누나가 나한테 뭘 해주고 말고가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전혀 안 쓰여 누나는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제가 이렇게 하고서 뛰는데 위에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얘 내가 이거 도와줄까 저거 도와줄까 너나 오토 돼 아니 스폰서가 오토가 돼야 뭘 날 도와두는가 말든가 하지 돈은 내가 더 빨리 벌 건데 이러면 누나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 누나도 책임감이 있고 한 고집 파는 사람인데 돈은 더 세거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더니 내가 너나 오토 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 1차 명단에서 사업자들이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1차 명단도 결혼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결혼한 가정이라고 해도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공감대 형성하기가 되게 힘든 가정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을 빨리 했어요 아 이분들은 일단은 내가 지금 깨어낼 수가 없으니 관리 잘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게 하자 아니다 다를까 이 중에 몇몇 분들이 꾸준히 써주시니까 어때요? 이분들이 꾸준히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맞추는 건 되더라고 자 그러다가 1차 명단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하면 어떠나? 하면 안 되나? 이 고민 계속하고 있으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내가 돈을 못 벌죠 그렇죠? 사람을 끝까지 관리해서 깨워내는 것도 맞긴 한데 나는 지금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회장님이 백만갑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회장님이 백만갑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터미가 지금 십수년이 넘은 기업이죠 자 어떤 일에 열심히 없이 시작하신 분들도 회사가 워낙 훌륭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도 이 비전에 취해서 있던 분들이 지금 회사가 연차가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는 시기에 자 그럼 웃긴 일이 벌어져요? 회사 매출은 탄탄한데 모이는 사업자들은 적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돈 버는 사람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치 그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도요 이분이 뚜렷이 성공의 비전을 보는 건 내가 안 내는 하되 이 사람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계속 요구하고 붙들고 있어봤자 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성향이 T예요 F를 가지고 있는 T예요 사랑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내가 여기에다가 시간을 잘못 팔았다가는 안 될 수 있으니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매출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제가 사업해가는데 소비의 연료가 되어주시고 이러다가 여기서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자 저는 인프라가 없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품을 사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문을 받잖아요 아 이 제품이 마침 없네요 제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하고서 청주에 형제라인이 잔뜩 모이는 센터에 가서 인사를 나눴던 분에게 제품을 빌려요 해모임을 하나를 주문받으면 근데 빌릴 때 네 개를 빌려요 주문을 할 때 저도 에이전트로 사고 싶거든요 저 처음 할 땐 에이전트가 있었어요 금방 없어지긴 했지만 에이전트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소비자는 또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야 되고 그래도 네 개를 빌려요 하나 전달하고 어떻게든 그날 세 개를 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빌리고 나서 반드시 3일 안에 줬어요 내가 제품이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한다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누가 기초자금이라도 줘야 제품을 사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하기엔 글로스 이 없으면 뭘로 하면 돼요 잇몸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청주에 연세 있으신 사업자분들이 저를 되게 딱하게 보셨나 봐 그래서 제가 제품 빌려달라면 흔쾌히 빌려주셨어 어머님들은 제품을 싸놔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쵸? 그분들을 제가 몇 번 알고 계셨거든 청주로 후딱 가가지고 제품 챙겨가지고 다음날 갖다 갖다 드리면서 결제받아서 주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제품 쓰는 할머님이 아이고 우리 노인네들이 뭘 알아먹는다고 이런 일 하려면 좀 젊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 소개시켜주는 게 이제 50대 후반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분들에겐 굉장히 젊은 분이셔 딱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휴대폰 가게에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와 여기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시스템에 밀착할 성향도 아니고 남을 책임질 성향은 아니고 오지랖퍼해 아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카드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휴대폰 가게에 잠깐 앉아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메이커를 오래 쓰고 있었어요 아메이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입심도 세고 자기 중안도 뚜렷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내가 덕증 뭘 설명하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든다고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돌다가 왔어요 커피 한 잔 먹고 갈게요 라고 몇 번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한테 부담도 안 주고 와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재밌으니까 아우 침심하고 놀러오세요 했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아메이 유산균을 드시고 계셨어 딸들이 둘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같이 먹으려니까 얼마나 버거워요 그쵸? 버거우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메이 유산균이 세계 최고라고 드시고 계셨어 근데 정말 또 다른 행운이 왔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애터미를 전업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될 때였었거든 한 달이 안 될 때였어 그분을 딱 만나러 가서 유산균 얘기를 하다가요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제가 들어오면 바로 설명하는 그런 체질이긴 한데 정확한 정보가 입력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제가 시작하고 나서 그게 SBT라고 들어보셨어요? 썸바이오텍? 그게 저는 사실은 인지하기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누나한테 썸바이오텍 근데 그분이 그 유산균이 특허를 받은 아주 좋은 유산균인데 셀바이오텍이래요 저는 SBT만 알았잖아 어? 우리 유산균도 거기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셀바이오텍의 약자를 보세요 셀바이오텍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지금도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예요? 셀바이오텍? 철자가 뭐예요? SBT죠 저는 SBT라고만 들었지 그게 썸바이오텍인지 몰랐어 개념이 없을 때였어 그분이 암의 유산균이 최고라고 셀바이오텍에서 맞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회사랑 같은데요? 근데 왜 거기는 실종 유산균이 어? 한 달 보름치가 10만 몇 천 원이고 우리는 5만 2천 원에 4개월 분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말도 안 돼 아유 맞다니까요? 마침 떨어져 갈 테니까 통증 내시고 아예 한 번 가져가고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빌려서 얼른 가져갔죠 근데 이미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 봤더니 여기 썸바이오텍으로 써있더라고요 유산균 딱 갖다 주면서 제가 암으로 친하게 갖다 줬더니 그분이 뒤져봐요 꼼꼼하게 보잖아요 암의 제품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셀바이오텍이나 송구유퇴이나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절대 이모 이렇게라도 내가 안 했으면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응 그분이 처음에 화내려다가 출적 웃더니 아예 알아서 일단 딸내미들 먹여볼게 근데 그게 신의 안수였어 그분이 인프라가 많다고 했죠? 저는 제일 간절한 게 뭐예요? 사업자가 생기는 건 두 번째 문제였어 제일 간절한 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없는 인프라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쵸? 그분이 딸이랑 먹은 데 너무 좋대 그뒤부터 제가 갈 때마다 휴대폰 가게에 자주 오는 사람을 계속 앉혀놓는 거예요 저는 뭐 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그 옛날 뉴스를 보여주던 제가 마지막 끝머리 사람이에요 저 우리 단장님이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화장품 그거 있죠? 그 영상을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제가 보여주고 그리고 오 해모임 괜찮은 것 같으네? 근데 어머니 봐봐요 이 해모임이 항공원전환공과 콜마가 합작을 해가지고 뭐 8년간 50억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제품인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본인이 쓰고 싶은 것만 쓰셔도 나중에 누적이 돼서 캐시백이 되시고요 이 캐시백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모님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차피 쓰실 거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만져드릴게요 보세요 사람들이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준다고 하면 어때요? 그래 뭐 하면서 가입받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메이를 6년을 넘게 썼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수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희말이 없는 분들을 소개시켜주다가 수당을 한번 맛을 보니까 그때 인맥이 많은 사람이죠 우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더라 자 근데 저는요 그 사이에 이분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종당에 제가 이분을 만나고 6개월 차가 됐을 때 오토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세미나 안 왔고요 초청도 안 했었고 제품 전달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내가 필요했잖아요 제가 필요했죠 저는 인프라가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전단지 들고 계속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원래 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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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는 인맥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자기가 뭘 안 하려고 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집에서 자기 전에 이불킥은 몇 번 했어요 이 정도 내가 돈 벌게 해줬으면 지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세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 저희 어머니가 저 애터미를 허락한 것도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한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음에 만나면 또 달랠 건데 근데 진짜로 영업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람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달려둘 수 있지만 본인이 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필요성을 못 느끼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분은요? 안 달라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도 나에게 인프라를 펼쳐주시는 분이니 잘하다 근데 보통은 이거 잘 못 참죠 나는 개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 편하게 돈 번다고 근데요 두 줄 바이너리라는 게 그리고 리더가 된다는 게 모두의 고통치가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더 크게 성공하려니까 십자가를 더 크게 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 왜 그만뒀냐 하면 밑에서 파트너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내가 설명했어요 아니 이분이 본인이랑 똑같이 뛰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많이 소개시켜주고 또 많이 쓰고 포인트도 내려오지 않느냐 그래도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을 못 버는지 알겠더라 나물 인정을 못해 쟤도 나만큼 고생해야 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저는 여기 못 내려갔어요 왜냐 이분이 제가 노력해주는 만큼 대가를 바로 지불해주길 바랬다면 이 사람을 키울 수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요 대신에 이분이 소개시켜주면 이분이 안 만나고 제가 가서 만나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만나요 그럼 봐가지고요 오직하고 의리 있고 말귀가 통한다 자추로 다 내려버렸어 그리고 PV는 드럽게 잘하는데 물건도 잘 쓸 것 같은데 너무 자기만 알고 막 자기 기분 나쁘면 막 기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다 달았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분이 자동으로 오토가 됐다 말았다 했어요 6개월 7개월 차 됐는데 그럼 제가 여기 좌우로 얼마나 많이 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위해 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든지 여기든지 간에 제대로 진주 나오면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제가 없는 걸 가지셨잖아 그러니 이분이 고생 안 하고 이 돈을 벌어도 저한테 인프라를 다 팔아주신 값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힘들지만 참을 수가 있고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보세요 여기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시스템에 밀착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생겼어요 성공했죠 제가 마음먹은 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 자기 해야 되는 말은 죽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 포진하고 있죠? 어때요? 이분들이 이 사람을 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같이 좀 동행 좀 해주시고 같이 후원도 가셔라 지금 이제 늘어나가지고 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 복을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분이 이단이셨대요 S2단이셨는데 굉장히 오래되셨대 그 안에서 저는 새까맣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저를 보자마자 전도를 해서 해야 복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아 이런 친구가 성경을 배워서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그걸 교육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는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 그래서 저를 그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다가 인프라를 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잘되게 해주면 그렇죠 저를 잘되게 해주면 제가 함께 합류할까 봐 그런데 아니었죠 제가 나중에 그거 알자마자 아 죄송한데 저는 정상적인 교회는 가도요 딱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결국 안 갔어 원래 또 종교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은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원래는 본인도 빨리 발을 빼고 싶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발을 못 뺐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람은 나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막 따져먹고 그 심기가 맨날 불편했던 분들은 어차피 하시다 또 가시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뚜렷히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탈퇴하고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서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 6개월 지났더니요 제 좌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도 제가 여기를 계속 후원 다니니까 저는 일주일에 6만원 받을 때 이분은 저기 15일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후원은 제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우리 총장님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포인트도 넣어주시고 사람도 달아주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간절한 제가 뛰어야 거지는 거예요 남이 달아준다고 되지가 않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어느 날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 아우 너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차 됐을 쯤인가 여기가 벌써 15일에 도전 하나도 없이 어떤 직급에는 관념 없이 한 400만 정도가 꾸준히 뜨고 있었어 300에서 400만 거의 400만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인데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연결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아우 얘가 그래도 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남자가 열심히 들어서 이 피부가 되는데 그때 약간 제가 스폰서를 대동해서 하는 일을 했으면 이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셨을 거잖아요 저는 팔아서 이 매출을 성형시킨 게 아니라 기본적인 포인트도 저도 넣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팔아내서 포인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폰서님이 그 내막을 모르니까 여기를 무지하게 열심히 쳐서 막 메꿔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막 250만 피부다 하고 그러셔 아니 그래가지고 왜 여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서는 없는데 내 계획은데? 그랬더니 아우 너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내가 뒷받침이 돼야지 250만을 두 번인가 찍어주시는 거라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나는 일주일에 30만 60만 해가지고 여기가 400만이 되는 이쪽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250을 찍어제끼면 나 살겠다고 스폰서 죽이는 거잖아 근데 왜 또 이렇게 하셨냐면 그때 저쪽에 어떤 분들이 우리 스폰서님한테 아니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사람도 들꼬고 이렇게 뛰는데 왜 뒷받침 못 해주냐 이러셨대 그 뒷받침이 뭐예요? 배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걸 왜 하시냐고 나 그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여기 지금 400만 피부 뜨는 거 제가 400만 피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하다 보면은 본인이 열심히 쪘다고 파트너가 올린 PV를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속으로는 때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 사람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PV 많이 뜨니까 이건 내 덕 아니야 왜 이쪽 안 맞춰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속으로 때려버리고 싶어 어차피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웃고 마는데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예요? 네트워크를 안 해봤죠? 안 해봤잖아요 내가 스스로 얼마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누나가 저 처음 시작할 때 누나가 워낙 저돌적인 사람이라 누나가 먼저 가입을 시작했을 거야 제 밑에 50명이 있었거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빨간불이 다 들어왔더라고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다 살릴까? 그래가지고 너 알지도 못한데 왜 살려 그 사람들을 다 죽여 대신에 누나가 보기에 어차피 안 만날 사람 같고 내가 여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살려줘 그랬더니 한 명 살려놨어 그 한 명 가지고 저 오토된 거예요 왜 살려놓은지 아세요? 왜 누나 이 사람 별로야 그랬더니 내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내가 남자가 가면 좋아할 수도 있어 살려놓자 이래가지고 한 명 살려놓은 거예요 저 처음에 좌측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족들이랑 쓴 매출 때문에 몇 명 오자마자 오토됐고 이렇게 하고서 턴을 했죠 처음에 이 여자분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스폰서가 이쪽을 좀 더 신경 써주기가 힘들었어 들어올 구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랑 쪼인이 안 돼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랑 쪼인이 돼 있으면 남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스템에 밀착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위에서 스폰서랑 저랑 같이 전체 미팅 하면서 이분들도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찬찬하게 이렇게 해지는 않아도 되죠 같이 통합적으로 모이는 교육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4개월 집중했더니 오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토될 때 제대로 된 사업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업자는 지금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딱 판에 맞추는 사업자가 꼭 나와야 오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용자, 협력자, 미팅할 수 있는 사람 말했죠? 30만 하실 수 있는 분 있고 60만 하실 수 있는 분 있고 15만 하실 수 있는 분 있고 저는 이 개보도를 쪼개가지고 따로 미팅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목표를 주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 혼자 PV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제가 오토가 빨리 되니까 이제 어머니 용돈 안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반에 리더스 클럽 들어갔어요 5년 반에 그런데 리더스 클럽 입성할 때 딱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역시 일단은 빚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탕감을 좀 해주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은 것도 좀 많았었는데 자꾸 통장을 묶잖아요 통장을 써야 되잖아 처음에는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수당을 받게끔 본사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해줬어 계속 받기는 좀 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좌 하나하나씩을 풀라고 보니까 뭐 400짜리 갖고 500짜리 갖고 600짜리 갖고 야 남들은 빚진다는 다단계인데 저는 5년 반 해가지고 빚 다 갚았잖아요 빚 다 갚았죠 그리고 저는 체질적으로 질투가 없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빨리 빨리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휘둘려요 내가 소비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휘둘리더라고 저는 질투가 없고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던 길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냥 해진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의 환경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자니 안 될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어떤 결단의 시간을 새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결단을 하는 시기부터 1년에서 2년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뛰시어가지고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수당도 좀 되고요 근데 그 기간을 맞이하려면 인계점을 넘어서서셔야 되는데 그 결단의 새로운 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들을 스스로가 잘 정하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팔아서 수당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스폰서한테는 좋을 수 있거든요 스폰서한테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사업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내가 신나게 다녔더니 포인트가 많이 나온다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사람을 더 빨리 육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됐을 때 무조건 PV를 많이 하는 쪽으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으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세요 저 네트워크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안 해봤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갈지 스폰서님이랑 상담이 돼 근데 우리 스폰서님들은 느끼는데 상담을 안 하는 파트너들의 특징이 있죠 무엇을 상담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상담해야 될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같은 패턴으로 어느 정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희망은 있죠 맨날 세미나를 듣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이상하게 현실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풀어가는 방식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물어보면 스폰서님이 이러진 않아 그래 너 마침 얘기 잘했어 내가 안 그래도 10년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안 물어봐서 얘기 못했어 이러지 않아요 스폰서님이 뭐라고 해요 사장님 이제야 진짜 성장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안 물어봐서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도 묻지 않고 이 길을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젊잖아요 저는 젊잖아요 생각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젊은 게 있어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안 물어보고 왔는데 같이 함께해주신 우리 스폰서님에 의해서 또 제 일도 다 만들어진 거였어 스폰서 없이는 이 길을 못 가요 저는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내 파트너들이 잘해서 뭐 내가 그때 이렇게 만났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함께하는 스폰서에 의해서 스폰서의 영향력이 이게 무지막지하거든요 더군다나 나의 길을 스폰서가 조금 수정해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 저기 뒤에 김희숙 총장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친분이 없었어요 이번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되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예쁘시잖아요 저 원래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기 홍본부장님도 예뻐서 연락한 거예요 총각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잘 밟아오신 분들은요 저는 그거 바로 느껴요 이게 저보다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관계없이 본인들이요 마음 조금만 열어놓으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의 변화와 길을 안내해줄 스폰서들이 지금 단장님 계시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묻질 않아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 묻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오토 안 되실래요 묻고 다음 달부터 오토 되실래요 그렇죠 그게 더 나은 거죠 제가 이걸 왜 더 강조드리느냐 제가 그걸 가장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걸 못하는 저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스폰서님이 더 힘들었겠다 그리고 결국 지금의 나의 어떤 성공이라는 게 그거를 참아내주시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신 스폰서님 때문에 됐구나 이걸 느끼고 보니까요 더 많은 소통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3분만 더 쓸게요 저 진상으로 소문나서 다시 안 불러주시면 좋아요 3분만 더 쓸게요 아마 요즘 온 중에 역대급 길이죠 지금 강의가 역대급 길이죠 아마 지금 방광염이 올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3분만 더 쓸게요 제가 집이 중간중간 힘들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애터미하면서 계속 소득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저의 마인드는 계속 이랬겠죠 누구나 똑같아요 이 폭이 너무 크면 우울증이 오고요 이 폭이 너무 크면 근데 마음이 어때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성공을 할 건데 근데 저는요 이때는 누구나 상관없어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 아래쯤 있을 때 있죠 오늘 저는 왜 보려고 했냐면 행복해지려고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행을 막기 위해 벌려고 한 거예요 행복한 건 돈 안 벌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불행이 올 때 거의 90%의 확률은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의 그런 걸 많이 겪었고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떠나시고 이제 할머님이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점심시간 때밖에 못 다녔어요 물론 공부도 싫어했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가까운 데를 다녔거든요 집이랑 그러면은 이미 집은 주저앉았고 빛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할머니를 간병인을 부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오전에 학교 갔다가 점심시간에 와요 할머니 밥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청주로 오시게 되고 근데 그때 저는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가장 끔찍했던 기억 저는 애터미하면서 힘들었던 거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다 그냥 즐거워졌어요 그때만 잠깐 쫄렸을 뿐이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반신마비로 누워계신 분인데 약도 꼬박꼬박 챙겨야 되고 우리는 사글쇠 요만한 방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그 동네 이장님이 우리 이대로 낳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야 엄마고 저고 누나고 할머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가족들이 할머니를 버리고 갔다고 신고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시립요양원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 12만 원짜리 사글쇠 5평 되는 방에서 대소변을 다 받아야 되는 할머님을 같이 가족들이 있는 것과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버리고 갔다고 하고 시립요양원은 뭐가 더 좋아요? 시립요양원은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제일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중학교가 뒤였는데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머니랑 누나는 청주로 학교 나와 있었고 이렇게 보는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저 멀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돋아요 지금도 속으로 눈물 엄청나요 근데 보세요 할머니를 살릴 순 없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행원에 계신데 그 뒤로 18년, 20년을요 가까운 유행원에 있는데 못 가겠어요 명절 때밖에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보잖아요 보는 건 좋아요 올 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올 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살아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제1이랑 할머니가요 그냥 옷도 안 입고 뛰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손적으로 저는 또 할머니를 또 모셨잖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원래 영업할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빨리 잘 돼서 할머니 돌아가시 전에 집에서 3개월이라도 모시는 게 제 꿈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계속 못 모실 거 알아요 병원에 계셔야 오래 사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못 하시고 반신마비가 되기신데 정신이 멀쩡하셨어 더 지옥이에요 차라리 치매라로 오셨으면 제 가슴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장이 무너져 내리고 집이 돈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가족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토가 됐을 때 돌아가셨어 진짜 마음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할머니를 못 보러 갔던 이유 중에 그게 있더라고 내가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은데 희망이 없는데 내가 잘 됐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마음이 더 미안하게 만드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 근데 할머니 이제 제가 상주잖아요 장례 자치르고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멍한 거예요 의외로 나중에 알았어 그때 할머니 임종 직전에 나 지금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요즘 내 표정 봐서 알지 할머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태 당연히 떠나겠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파서 떠나시던 사고로 떠나시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지금 가족들이요 그분의 마지막 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그분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남은 나한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잘 됐고만 나 오토 판매사 됐어 애테매도 오토 판매사는 성공의 거의 절반 이상이래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할 수가 있었어 저는 그런 입장까지는 최소한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슴 아픈 거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슴 아플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잘되는 모습 보여주고 희망찬 모습 보여주고 저는 우리 모두가 벌구갱 끝에서 만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슴 아플 일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급으로 긴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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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